Q. 재밌었어. 와 진짜 너무 신기해. Q. 승민이 찰떡이던데? 오늘 이 눈 화장도 맘에 들어. 아 이거 아침에 제가 음악 주문식으로 올 때 눈을 살짝 맞았는데 아직 안 먹어서. 아 눈 살짝 맞았구나. 눈을 살짝 맞았구나. 끝에 잇길어. 오늘 밤이 가기 전에 밀어내, yeah. Snap'n Snap'n 눈 눈을 가리고 Snap'n Snap'n 지친 맘을 던지고 비틀되는 몸. Q. 여기는 저의 개인 공간. 네 제 개인 공간. 월룸이예요. 월룸이예요. MC 월룸이예요. MC 월룸이예요. 여기서 먹고 자고 다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여기 옮길까 하고 있어요. 사랑의 놀. 하하 하하. 사랑의 놀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스테이 앞에서 마이크 스탠드 잡고 이렇게 여덟 명에서 노래를 한 건 또 처음인데 우리 스테이 분들이 진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봐 주시면서 막 노래를 들어주시고 환호해 주시는데 진짜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. 아 진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. 저한테 너무 잊지 못할 기억일 것 같아요. 고마워요. You don't c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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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고 나서. 이런 거 막 찍지 말라 했어 안 했어? 자꾸 네가 먹는 것만 찍으니까 내가 먹는 것만 나가는 거 아니야?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스테이가 진짜 나 데낀 줄 알잖아. 아니 근데 이게 남았으면 좋겠다. 야 윤석아 왜? 누군가한테 이런 잘생긴 걸 배운 거야. 나 형한테 배운 거지. 그러니까. 쫌물쫌물쫌물 봐라 형. 나는 그래. 나는 뭐 먹고 싶어요? 엉 순히 truth believe you like you, 꿀베. 꿀베 옆есьti 굴베. 꿀베의 teat 나는 씨이가. 꿀베. 꿀베. всем이 toim.